딩어맨, 로블록뜩 로블록뜩 애들아! 나는 잼민이라고 해 오우 애들아 오늘 여기가 뭔지 알아? 잼민이는 절대 못 깨는 점프 맵이래 이거 잼민이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버렸지 뭐야? 잼민아? 나는 잼민이로서 이런 맵 보면 화가 이글이글 부글부글 끓어서 화가 나 미호야 너는 너는 어? 잼민이야 뭐야? 난 미안한데 난 다 큰 성인이야 난 잼민이가 아니라고 어 그렇구나 어? 미호야 그렇게 스페이스바 누르는 거 아닌데 그러면? 옆을 보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야지 홈스 넣지마 홈스 그렇게 해야지 고수처럼 보이는 거 모르나?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니 난 자꾸 말 그렇게 하네 어?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왜 안 되는데? 왜 안 되는데? 현실에서 찾아갈 거니까 어? 지금 잼민이 무시했다 어? 뭐야 떨어졌어 어 뭐야 뭐야 어 틀림질 있다 어? 어? 나는 원래 알았는데 어? 어? 정리 못해? 어? 말투 안 고쳐? 단미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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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다 점프해 못하는 듯 나 오늘 녹화 안 해 단미호님 오늘 어 단미호님 나한테 뭐라 했어요 구독지소 구독지소 왜 그러세요 나한테 아 오늘 잼민이가 컨셉이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로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어 뭐지? 아 가자 가자 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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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피 나는데? 어 여기다 잠깐만 어 문제가 있습니다 아! 당신은 잼민입니까? 예스 노 뭐지? 잼민이라면서 약간 그럼 안 돼? 어 나는 잼민이다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악 짬미니 할거야 안 할거야 안 할래 리아야 왜 그러지? 너 뭐야? 나는 슈퍼재민인데 어? 잼민이들 중에서도 가장 귀엽고 귀엽다는 슈퍼재민이라고 하니? 어 미호님이다 미호님 저랑 스크린샷 한 명 찍어주세요 미호님 이따가 그 재민이 형네 내다가 미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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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 님 영상 올라오자마자 일바로 댓글 적었어요 좋은데? 저 기분 진짜 좋았잖아요 힘든 UntCика가 있잖아요 어? 힌트 등잔밑이 어둡다 뭐야 어 미호님 미호님 제가 알아됐어요 길 오 미호님 떠나셨다 아 ah 다미호님이랑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안 올라오시네 나 혼자 가야겠다 어 ? 니아 님이다 리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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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영상 리아님 유튜브 요즘 영상 왜 안 올라와요? 그거를 왜 저한테 그만하세요 누구한테 물어봐 그럼 너한테 물어봐야지 김리아 유튜브 기대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군요 아 오늘 김리아 유튜브 가서 훈수 댓글 적어야지 기분 상해졌어 아니 악질민이네 잉혀맨님 실려 보니까 어떻게 러블록스 유튜버 아닌데 미안해 잉혀맨님 분발하세요 잉혀맨님 쉬프트를 아껴 안 누르세요? 저기요 너 태권도 무슨 띠냐? 나는 품띠다 나는 기모띠인데 재밌네요 재밌네요 구꾸르릉핑뽕 어 이건 뭐지? 리아님 요즘에 유튜브 영상 안올려요? 제 아보카도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봐야지 아보카도야 요즘 리아가 왜 유튜브 영상을 안올릴까? 나한테 빨리 걸지마 응 가자 길 이쪽인가? 길 어디야? 저도 몰라요 오케이 코카 코카콜라는 맛있어 맛있으면 또 먹지 오케이 여기였어 진짜 코카콜라는 정답이 많구만 역시 펩시보다 맛있고 역시 과학 사이언스 코카콜라는 사이언스지 어 리아님 저 리아님 영상 올라오자마자 댓글 쓰려고 했는데 요즘 영상이 안올라와요 하하하하 제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까지 했죠 방금 들렸죠? 알람 들리는거 알람설정도 해놨는데 유튜브에 영상이 올려왔나보네요 여러분들 거짓말 어 여기다 길 야후 마우스 클릭이 짱이라니까 꾸꾸루 삥뽕뺑 꾸꾸루 삥뽕뺑 꾸꾸루 삥뽕뺑 올라가자 일자로 가서 점프 리아님 잘하시네요 저보다 잘하시는 듯 원래님 못할ㅋㅋㅋ 원래 남념처럼 님 중학생이 샘? 아니샘 오 아 아 큰일났다 아 이따가 로브록스 엄마가 있다가 끄라는데 님 저 얼마 못할듯 님 네 이미 진짜 재민인줄 알았어요 저 이따가 빨간편도 해야됨 헉 아 큰일났다 오늘 숙제 안했는데 빨간펜 안하면 엉덩이 빨갛했담 근데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은 저희 밖에 없는거같지 않아요? 즈 어 으아 어깨 단미호 재민이 으아아아 단미호님 그렇게하는거 아닌데 으아아악 으엏 눌리다가 나도 그만 으으응 핑크색 까지 어떻게 가 착하게 살겠습니다. 눌리지 않겠습니다. 자 뭔가 새로운 길이라도 재밌는데요. 구름뼈. 아직도 한참 남은 게 더 대단해요. 아직 위에 더 있다고? 네. 이거 진짜. 진짜? 이거 모든 전국민이 다 재민이가 되겠는데 이 정도면? 위에 천장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. 우와. 우와. 전국민이 이거 재민이가 되겠는데요. 네. 인게임 화면에서는 보라색까지 밖에 안 보여요. 어 나 있는 곳이구나. 귀여워. 아이고 이거 전국민이 다 재민이가 되겠는데 이 정도면. 너무 어렵게 만드신 거 아닌가? 그래도 여러분들도 한 번 깨보세요. 이게 깨면 재민이가 아닐까? 로블록스를 너무 사랑하는? 리아야. 드디어 우리가 왔구나. 여기까지. 여기 회오린데 다섯 칸이래. 우리가 할 수 있을까? 어? 그러니까 완전 아슬아슬게 와서 붙잡아야 돼. 리아야 잘 가. 나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. 엄청 멀리 갔구나. 쭉 빠지던데. 어? 난 통과했어. 잘했어. 나도 곧 올라갈게. 당연히 민트겠지? 민트 색깔로 가야겠지? 스럽지 않을까? 어 이거. 어 맞다. 아 다행이다. 다행이네요. 떨어졌으면 진짜 눈물 날 뻔. 제약자님 너무 어렵게 만드신거 아닙니까? 와 이거 뭐야. 빨리 가는거 아닐까? 어 불안한 색깔인데요. 너무너무 불안한데용. 오. 으쨰. 다 왔고. 이건 또 뭐야. 또 이거야? 됐다. 오. 으쨰. 와 진짜 어렵다. 이거 아무나 못 깨겠다. 하지만 나는 가능하지. 니가 누구라고? 빙녀 맨. 으아아아아아악. 이 유 맨이네. 어? 나랑 똑같은데 있는것 같은데? 떨어졌어. 다시가야돼. 나도 거기야. 그래. Yee's. 으아아아아 피핳발. 리아야. 되게 귀엽다 너. 리아야. 우리 그냥 잼민이 할래? 싫어. 난 잼민이 하지 않을 거야. 리아는 어디까지 올라갔어? 리아는 민트 나랑 똑같은 데야. 내가 넌 줄 아니? 잼민이. 오빠! 난 잼민이야. 너도 잼민인가 보네. 아니 난 바로 밑까지. 미호야 아래는 편해? 나 게임 껐어. 잼민이구나. 너 인정했구나 그냥. 나 너희 화면 보고 있어. 죽었다! 죽으면 태초인데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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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태초인데. 이게 아닌데. 저는 악질 잼민입니다. 오늘 단미호님 유튜브 가서 악플 달 거예요. 야! 안 돼! 악플 달 거야. 오늘 단미호님 죽었어. 너 습관적으로 귀여운 척 말투 쓰더라. 어쨌든 저는 악질 잼민입니다. 그럼 이만. 이렇게 끝난다고? 인정. 나 잼민이 인정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spoiler Sandra 진정. 안녕. Goodbye.